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짜증나.. 아..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어 와.. 진짜..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이구요 아 진짜.. 화가 나 진짜.. 화가 나 죽겠어 아.. 오늘 이것만 몇번째 당하는거야 아.. 추석해봐 어.. 이때 뻥쳤네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레벨 히힛 켈타스라 썼다 똑같은데 영능 차이로 썼다 힘든 싸움이 였나유?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십쥬 슈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진짜 화난다. 화가 나. 아 진짜 화난다. 아 왜 이렇게 멀론이거든요. 아 진짜 화난다. 그럼 어떻다고 생각하자. 아 진짜 화난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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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다 몰 룩 이루구나 지도자는 다시 팔아야겠네 못쓰겠네 애매할 것 같아 베이스가 좀 기계라 아 이거는 보자 멀룩만 없으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변이랑 야선홈 할만하잖아 용변이랑, 리아이 이길 수 있을 거에요 엄마 몸 있어? 최선거 아이고 엄마 몸을 지웠어 기계에서 야수로 가게 아이고 아이고 아 다 좋은데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 성공 뺏기는게 크긴 한데 애매하네 아우 이번 점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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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또 못 먹었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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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엄마 곰을 다 한마리씩 들고 있는 사람들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어우 둘 다 나쁘지 않더라 아 이거 참 정리를 누구 확인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불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1등을 내리는 건가 불안이 필요한데 분명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아 얘네들 엄마 곰 주는데 어떡하냐 뭘 어떡하면 좋을까나 아 킬타스가 얼마나 세냐 6연승 중인 덱이거든 와 귀찮다 진짜 딱 봐도 느껴지네 안 되고 오오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잘하다가 왜 그걸 죽였니 그걸 왜 죽이는 거예요 흥빛이 떨어도 전내세 잘하다고 뭘 왜 내렸어 아아 손만 나 안때렸어 와 굴돌이네 몰더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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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етров 으흐흐흐흥 우와 아 아 아 이게임 아주 모르게 던데 왕금은 못만들고 사분은 집게 늦을 것 같아 아 황금 만드는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다음 턴부터 뭐 해보자 일단은 이 두개는 좀 팔구요 여기는 약간 보험식으로 좀 됩니다 그렇게 하자 두개를 팝시다 독성하고 모드를 발라줘야 되네 얘네 둘은 다음 턴 팔고 6렙 간다고 딱히 좋은게 없어가지고 굳이 6렙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해봤자 뭐 칸고루나 뭐 이런거 집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중압체업 얘네들 공격력만 올려주면 될 것 같은데 연승중인 기계 연승중인 기계 뭘 가지고 있지 뒤에가 약하네 뒤에가 약하네 되나? 7렙 1 아 됐다 아 뭐가 저거지 애매하네 어? 어 도발 안걸려있어요? 아 그래? 어 나왔다 founded 으흐흥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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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벌 걸려있네 갑자기? 안 걸려있는데 알아 고양이의 시간인가요? 아 사드기 개맞네 아 이런 아 이런 진 것 같은데 아 불안을 먼저 썼다 아 이거 쑥스러운데 야 마디아 시키네 아 이걸 맞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만족하니 고려 아 잘못했다 아 잘 못했어 아 2초 우선 와 다 죽었어 원메이스가 안되는데 이거 아 1인 남았다 다행이다 아이고 1인 남앨 뱃게리도 많지 않나 3인 남앨 2인 남앨 아 천버가 필요한데 미쳐버리겠네 나오더라 어 나왔다 그대 지를때 질러야 한다는게 최시론이죠 하수인은 줄었지만 콘드를 확보했군요 아 얘네 둘 너무 약한데 아우 저거 어떡하네 어쩐지 어우 신빙 일볉 이쁜 패턴 4 장ede 정 Ooh 개 ㅋㅋ 아 저거 합쳐주면 베스트인데 아 안 되겠네 먹자 ㄷㄷ 음..어렵네.. 싸대기? 송천 싸대기 아..얘는 뭘 가져와야되지 흉합체를 가져와야되 뭐죠? ㅇㅋ 흉합체를 마무리할거에요 흉합체를 히힛 폭성을 발라줘야되는데 이제 아 얘 빼야되겠다 단사로.. 쓰레기네 싸대기 나도 싸대기 전투 절단계 2개를 할까? 1등 할거 같은데? 멀록이라 모르나 아 잘하네 잘하더라고 뭐야 아 끝났다고? 아 아니